안녕하십니까 2020년 7월 7일 체백무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스타항공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왜 이스타항공 얘기를 하냐면 이게 갈수록 뭐가 꼬이는 것 같고 또 현재 불법상태를 잉태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특히 민주당 이상직 의원이 대주주인데 이 이상직 의원이 도대체 이스타항공을 어떻게 운영해왔는가 그 주식 보유 현황 과거의 잘못된 주식 보유 현황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한국일보 보던데요. 이상직 의원이 대주주였던 곳이 반도산업입니다. 그런데 그 반도산업에 감사 보고서를 한국일보가 입수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상직 의원한테는 아들이 하나 있고 딸이 하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들은 원준 씨라는 사람이 있는데 21살이고 현재 딸 수지 씨가 있는데 31살입니다. 둘이 10살 차이죠. 그런데 2008년에 이 아들과 딸이 각각 이스타항공의 대주주인 반도산업 거기에 주식을 취득합니다. 2008년에 3만 3천 주식 보유를 하는데 이러면 지분율이 각각 30%씩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들 원준 씨가 당시에 9살이었고요. 주당 액면가를 대략 한 5천원으로 계산을 한다면 아들은 초등학생 때 이미 1억 6천 5백만 원의 주식을 보유하는 셈이 된다. 그러니까 초등학생 아들 9살이니까 초등학생 아들이 억대 주식 보유를 한 초등학생 아들을 둔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딸 수지 씨는 그때 이제 19살인데 그때 똑같은 1억 6천 5백만 원어치를 가지고 있는 셈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상직 의원도 이때 반도산업 주식 4만 4천 주 이게 이제 한 40% 정도 되는데 4만 4천 주 정도를 보유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상직 의원이 2012년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당선되면서 이때는 그냥 민주당이죠. 자신하고 자녀들이 보유하고 있던 반도산업 주식을 백지신탁을 합니다. 공직자윤리법에 보면 재산공개대상 공직자가 자기하고 자기 자식들 보유 중인 3천만 원 초과 그 주식이 있으면 한 달 내에 매각하거나 아니면 금융회사에 백지신탁하게 돼 있습니다. 백지신탁이라는 거 잘 아시죠? 무슨 얘기냐면 공직자가 그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공직자는 여러 가지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권한 범위 내에서 이 주식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팔거나 본인이 아니면 어떤 금융기관에 백지신탁을 해서 팔도록 우임을 하거나 뭐 이런 게 백지신탁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백지신탁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반도산업 백지신탁 상태를 그거는 이제 맡겨놓은 주식이 팔리지 않았다. 뭐 이런 의미죠. 그런데 2016년 3월에 공개된 재산명세를 보니까 이위원 자녀들이 반도산업 주식을 매각하고 이스타홀딩스 이게 이제 이스타항공의 지주회사죠. 거기 주식을 산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스타홀딩스는요 자본금이 3천만원에 불과합니다. 거기를 딸 수지씨가 2천주 1천만원 아들 원준씨가 또 4천주 2천만원 이렇게 해서 반도산업 주식을 판돈이 자본금 3천만원에 이스타홀딩스의 주식으로 전부 다 들어간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이 뭐가 문제냐 자식들 이 딸과 아들의 자식들의 나이를 고려한다면 9살 때 1억 6천 5백만원어치의 반도산업 주식을 산다. 이스타항공 이거는 그 아들의 판단으로 샀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죠. 누가 봐도 미성년자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이상직 의원이 9살 난 아들 그 다음에 19살 난 딸 그 아들 딸들을 대신해서 전부 다 이 매매나 뭐 이런 것들을 스스로 결정해서 집행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 후에 그걸 팔고 반도산업 주식을 팔고 이스타홀딩스의 실질적인 대주주 역할을 다 하고 있는 이 딸과 아들의 이 지분율도 결국은 이상직 의원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러면 왜 딸과 아들이 반도산업 주식을 팔고 이스타홀딩스의 주식을 사도록 했느냐 이것도 결국은 본인이 만약에 이스타항공의 주식이나 이런 걸 딸과 아들한테 직접적으로 증여하면 증여세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는 양도하면 양도세 문제가 나오고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러면 굉장히 높은 세금이 있죠. 그러니까 그걸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반도산업 주식을 이 아이들이 스스로 팔고 이스타홀딩스 주식을 산 것처럼 이렇게 거래관계를 형성해 놓은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드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세금탈로 의혹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에 세금탈로 의혹. 그래서 이제 이게 회계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처음에 19살짜리 딸한테 1억 6천원 500만원 그 다음에 9살짜리 아들한테 1억 6천원 500만원어치 주식을 사도록 해서 보유하도록 한 이 과정에서는 과연 증여세는 제대로 물었느냐 하는 부분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반도산업 주식을 팔고 이스타홀딩스 주식을 사는 과정에서는 과연 어떤 또 불법이 없었느냐 하는 부분도 들여다봐야 된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국세청이나 이런 관계당국에서 들여다본 흔적은 없다. 그것이 바로 지금 이상직 의원이 국회의원이 때문이기 아니냐 그리고 이번에는 바로 2016년부터는 2017년부터는 여당 의원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것 아니냐 그래서 아무도 관청에서 손을 대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럼 이 이스타항공 문제가 왜 자꾸 문제가 되고 제가 벌써 지금부터 불법을 잉태하고 있을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스타항공 잘 아시죠? 직원 임금 체불 사태가 아주 심각합니다. 더군다나 직원 임금 체불한 게 한 250억 원 정도가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공항시설 이용료 이게 이제 뭐 서울공항, 김포공항, 무슨공항 이런 데 공항을 다 이용할 텐데 여기 공항 이용하려면 거기에 주기료, 주차료 비슷한 거 주기료, 그 다음에 무슨 이런 이런 요금 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체납했습니다. 계속. 그 체납한 액수가 보니까 47억 1,300만 원이 됩니다. 이래가지고 이 공항공사가 외부 전문기관 의뢰해서 이스타항공의 신용평가를 한번 해봤더니 부도 직전인 CCC 등급 그러니까 이 신용평가는 보통 10등급까지 있는데요. 그중에 7등급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부도 직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스타항공을 매각하려고 하는데 제조항공이 이 매각에 관심을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이러이러한 사실 같은 걸 완전히 제조항공이 파악하고 난 뒤에는 어?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 매각의사를 사실상 접는 그런 판단을 했던 것으로 지금 언론 보도에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타항공은 우선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다 항공기가 공항공사에 등재된 항공기가 31대인데 이게 자기 비행기는 없고 전부 다 리스입니다. 이러니까 이게 뭐 껍데기만 있는 이사 아니야? 왜냐하면 리스니까 압류가 불가능한 거죠. 만약에 체납, 액체납, 임금 뭐 이런 게 있더라도 그러니까 껍데기만 있는 건 아니야? 이런 의혹이 일고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누가 인수하더라도 사실상 비용을 지불할 것 거의 없고요. 그 다음에 이게 파산수술을 받는 것이 더 나은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뭐 채불임금뿐만 아니고 미지급금 여러가지 아까 그 공항시설 이용료 뭐 이런 걸 포함해서 그런 것들이 뭐 거의 천억 원에 육박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미지급금 문제가 먼저 해결되지 않으면 제주항공에서 도저히 이걸 인수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인수 포기 쪽에 가까웠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상직 의원 등이 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이스타항공 지분을 헌납하겠다. 근데 이게 대략 한 410억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타항공 노조에서는 이상직 의원의 가족 지분 헌납 이거는 결국 채불임금을 갚지 않기 위한 꼼수다. 이런 비판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걸 물론 따져봐야 되죠. 아직은 노조의 주장에 불과합니다마는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타항공 제주항공이 지난번에 이제 대략 이런저러한 손익계산 이런 걸 했고 이제 거기가 뭐 인수 대상자로 거론이 되고 있으니까 이스타항공에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아 이스타항공이 제주항공에 보냈다는 거거든요. 너희가 우리 거 이렇게 인수해도 뭐 더 적어도 150억 내지 200억 정도의 이익은 얻게 된다. 뭐 이러면서 인수를 이제 설득한 건데 제주항공은 이미 그 당시에 우리가 인수할 수가 없겠다. 이런 포기 의사를 굳히고 있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됩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금 이 중재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민주당 소속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소속 장관이 민주당 소속 의원이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그 항공사의 항공사를 다른 항공사가 우리 인수하지 않을 거야 라고 내부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 설득에 나선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뭐가 되죠? 지금 제주항공은 이거 인수했다가 정말 큰 문제가 생기겠다. 뒷탈이 나겠다 싶어서 인수를 안 하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끼어들어서 인수합병을 지금 성사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있는 이러한 이상한 현상들 이것들을 다 덮고 결국은 제주항공이 그걸 덤터기 쓰도록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그래서 제가 불법을 현재 잉태 중인 것으로 짐작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건대는 이런 민간 분야에 끼어들 수 있죠. 이스타항공 하나가 만약에 무너지면 그것이 또 몰고 올 경제적 파장 이런 것도 있지만 그 파장 전에 정말 정확하게 이스타항공의 지분상태나 아니면 소원익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잘 아시지만 지금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항공산업은 거의 죽을 지경입니다. 이 사태에서 만약에 제주항공도 죽을 지경인데 거기다 이스타항공 같은 부실기업을 국토교통부 장관의 어떤 중재로 해서 인수한다고 했을 때 제주항공까지 함께 부실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 그런 거를 국토교통부 장관이 과연 감안하고 하는 것이냐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체불임금, 체납임금, 여러 가지 미지급금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괜히 이런 문제 덮어놓고 무조건 인수해라 이런 식의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거는 또 다른 불법을 양산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이상직 의원이 9살짜리 아들한테 억대의 주식을 보유하게 했을 때의 세금 문제나 불법상 이런 것들 그거부터 우선 따지고 그다음에 이스타항공의 정확한 재산 과정 그다음에 이것들이 과연 다른 회사에 인수시킬 만한가 이런 것도 따져서 하지 않으면 불법이 쌓이고 쌓이는 것을 지금 국토교통부 장관이 잘못하면 덮어주는데 일조를 할 가능성이 있다. 매우 우혐한 더박이다. 상황 파악부터 하고 나서 무조건 인수전 이런 것은 삼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